2월 16일 울진방송 자막뉴스입니다. 울진구는 오는 2월 말까지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중점 추진기간을 운영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세정지원을 통해 다소나마 보탬이 되고자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2월 한 달간 추진합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취득세 신고 납부 후, 감면 신청,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및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세액감액, 국세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 권리자의 청구 행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울진군 지방세 미환급금은 1월 31일 기준 총 1,366만원으로 미환급금은 위택세, 지방세 미환급금 신청, 간소화 화면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는 울진군 재무과 세입관리팀 공무사 789-6601번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진방송 자막뉴스였습니다.